여기가 개군 레포트 센터라 그러는데 양평군이군요 여기가 아 여기저기가 샛말기도 꽂혀있고 애국도시네요 양평 여기가 동물을 포항에서 이제 안 움직이네요 동물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위포까지가 뭐 3점 위포가 다운것 같습니다 양평 대군 레포트 센터라 그러는데 꽤 큽니다 여기까지는 오븐도 갈아오나요 양평에서 여기는 태우포트 센터라 축구장입니다 발라주기 여기 중央에 ここ에 가서 부끄러우신 미래요 아들은 이것은 양평 시내쪽이고. 저기 보이는게 지금 위포 보고 보입니다. 여기 배가 보입니다. 고기 없는 배같이. 저쪽에 뭐 수상놀이. 한우같은거 보이고. 아 저도 필요 없거든요. 아 이쁘고 보입니다. 멋있네요. 사재강 보해체. 보해체는 바보 짓입니다. 절대 해체하면 안됩니다. 빨갱이 시키들은 무조건 엎질려고 하고. 게이지를 뚫고 있잖아요. 원전도 없애고. 엎질려고 그러고. 삼각화하고 태양광이나 만들려고 그러고. 태양광은 별도로 하지 마십시오. 아 그림으로 보존. 입어보네요. 맨날. 그림이 아니라. 그림도 보고. tv로만 보존. 한교안 대표가 여기 왔다갔고요. 얼마 전에. 한. 몇주 됐나요. 한국당. 한국당. 한교안 대표. 이런만 봐요 우동 4천원 막걸리 4천원 우동이랑 막걸리 비슷하네요 다딩게 보겠소 다딩게? 아메리콜 13,000원 부자신 맛있다.